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휴메인 연구소입니다 GTA 온라인 하신분들 하..뭐야 어이구 너 어디서 왔니? 어디가? 어 너 살짝 빼야겠다 너..뭐야 너 여기 가로대? 어디가 이거 어..그래요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주로 온라인 하신분들 아시죠? 휴메인 연구소라고 여기서 습격을 많이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엔넬 많이 했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수전 4 그 306편 영상에 오신 것을 끝났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차가 다치 챌린저 헬켓이라 했는데 이거 자세 보니까 헬켓이 아니네요 이거는 데몬입니다 예쓰 보이죠? 로고가 그..헬켓이 아니죠? 데몬이죠? 예 예에 astero 다다다다라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라 이래서 8개통에 한번 어 맛본 사람들은 네 특히 전기차는 못 바꿔나요 이 차는 다치 챌린저 SRT 데몬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했던거는 다치 차죠 SRT 헬켓인데 그거는 797마력에 제로백은 3.5초에 제로백은 7.5초고 무기는 2톤 이 차는 2톤 조금 안됩니다 한 1930kg 그 다음에 마력은 1025마력이고요 아 다 높다 그 다음에 제로백은 1.66초 부가티보다 빠릅니다 근데 그거는 트랙에서 타이어를 돌려서 타이어에 고무를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팔트도 특별한 아스팔트라고 알고 있는데 되게 끈적거려요 사람이 신발입고 들어가면 특히 슬리퍼입고 가면 땅에 붙어요 그런 환경에서 제로백, 제로백육십 했을때 제로백은 1.66초가 나오고 제로백육십은 3.4초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공도에서 돌리면은 저정도는 안나올 것 같아요 한 3초 조금 더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후륜고정이 나서 실제로는 부가티가 빠르고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했을때만 1.66초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진짜 이 차 대단하다 근데 이 차는 제 생각에는 경찰차로 쓰면 안되는 차량인게 연비가 되게 안좋을거에요 아마 한번 기름을 가닥치우면은 한 200km까지 갈려나? 그리고 다시 기름을 쳐야될거에요 그만큼 연비가 드럽게 안좋아요 대신에 성능은 예 그걸 희생해서 성능이 좋은거죠 이거 도어 컨트롤 이거 엔진 열리니? 오오 예쓰 오호호 오 이거 오 저저저저저저 보여요? 오 돌아가 이거 와 뭐 GTA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뭐야 돌아간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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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크기 벗어 우와 엔진만에 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챌린저 모델은 여기가 이제 헤드라이트인데 얘는 아무래도 조금 그 슈퍼차저가 된거니까 이게 공기를 빻아들이는 구멍입니다 따로 있어요 됐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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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시만요 잡으세요 제가 영상할때면 확대할겁니다 저기 저거 벨트라고 하더라 저거 잡으세요 와 디테일 보소 야 이런 디테일은 gta에서는 처음 보는거 같은데 이거 모류 때문에 그런가 원래 있었나 다른데 그래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디테일은 미끄러져 오잉오잉오잉 그리고 1.66초는 아마 트렉용 바퀴가 따로 있는거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공도용이고 트렉에서 쓰는 바퀴를 써야지만 아마 저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잘 모르죠 야 근데 1.66초는 너무 전투기보다 빠른거 같은데 아닌가 전투기 더 빠르겠지 그래요 한번 해볼까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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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거야 깜짝압 아헴 그래요 어 죄송하 슝슝 워 벌써 200이야 어후씨 으쒸 아이 가라면 가고 오오오오오요요요요 오쒸 와쒸 자 더블클래식 하나 둘 셋 실합니다 오우 어디야? 오 여기는 또 따로 땡기는 곳이 있네요 오 없어 뭐야 아니 저기요 아니 이거를? 아 커피를 마시면서 가볼까? 아 이거 아침부터 벌써 출결전이 하니 커피를 좀 마시고 여유롭게 가오들어갔어 맞아 왜이래 어이 가자 어 뭐야 이거 또 버거 걸렸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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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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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거 걸린같은데 이거? 아닌가? 저번에 그 머스탱할때로 이랬는데 아 튕기겠다 이거 그때로 그때로 렉걸리던거 같은데 건덱면톡 어? 어? 야오토네? 왜이래 이거? 어 렉슈마드 왜이래지? 30프레임 왜이래 막 끊기는데? 아 RTX 4090에 구력 악 crimin 로 нормально 아 아 씨 가 천마리야 오오오오오 렉 어 이 왜이래 이거? 콜라웃이 이상같은데 이거? 아 풀렸다 이제 뭐야 외래요 게 라운드 그라운드 안잡아요? 내가 해? 당연해 이거 무슨클 없이지? 어쨌거나 자 일단은 다시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얼리봐 이씨 짜식아 엉? M3부터야 엉? 짜식아 그래 엉? 산치 아스키 마운틴 산치 아스키 마운틴 아 이거 또 보너팜 버그을 넣네 자 저게 저 밑인가? 일단은 뉴턴 으윽 밑에 맞네 나와 와이씨 잠시만 오우 오우 이게 후륜고등이 좀 안좋은게 이게 이게 너무 힘이 좋으면은 뒷바퀴가 구르면서 차 미끄러지니까 뭐 없어? 내려갔니? 오우 일로갔니? 일로갔니? 왼쪽으로 갔겠죠? 그레이브씨드 더블클리싱 하나 둘 셋 으아아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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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스라보다 좋은 가소력 가속력 아이 그렇지 아르르르르 어디야? 어딜왔어? 슈퍼추레시라 했는데 어.. 일로갔니? 아 아 일로오겠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겠다 빠른 속도로 올거에요 야야야야야야야 오! 이거 1억짜리야? 몰랐죠? 2차 1억입니다 다치해서 1억을 어! 너무 올라와요! 어! 너무 올라와요! 어! 너무 올라와요! 어! 어! 와! 엔지 소리가 사이레 소리와 비슷해 와! 빠르다! 으씨! 브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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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크! 어! 어쭈! 어! 어쭈! 어! 어으! 아! 이거 너무 힘이 좋은데 이거? 이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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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걸 수가 있어? 에이 설마? 진짜? 잠시만. 사람들 걸 수가 있다고? 레알? 테스트해봐 이거 누구를 테스트하니? 찬데? 어떻게 찔냐가? 됐죠? 어휴 자 사람으로 걸 수가 있네 이거? 아니잖아 뭐해 이거? 에이 이상하네 방금 뭐였지? 흥 가세요 빨리 가 구경왔어? 가세요 고! 자 여행이 주시고 됐죠? 오케이 어?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당해? 커머셜? 그럼 뭐 트럭이나 뭐 이런건가?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GTA 렉거리지? 연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오케이 그레이프씨드 저 큰 차를 믿 수가 있을까? 가보자 저희 천만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왔죠? 오케이 아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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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같이 밀어 이걸? 어어 이성이 뭐야 어? 뭔데? 뭐 쳤어 뭐 있는데? 뭐 이거? 누가? 어? 어? 경찰님? 일로와 이씨 어? 없었는데? 어떻게 가? 버그야? 어이야 저거 뭐야? 몇 대지 저거 될수있나 이거? 안될거 이거? 어? 오떠어! 마일렙 가만있어 멍청 가만있어 가 태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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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안 먹어 어제부터? 1 2 3 태이저 엉덩이 엉덩이 에헴 그래요? 아다보니 아까 경청 없었죠? 안보이는데? 어디가 그래요 아 진짜 왜이렇게 도란사건이 많이 일어나 근데 하기가 뭐 솔직히 하루에 자동차 도란사건이 많이 일어날거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났다고 뿐이지 뭐 이사명? 오케이 둥둥 둥둥 됐죠? 오케이 오케이 이 트럭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사한 다음에 플랫베드 아 플랫베드 하면 안되나? 오 헤롤님 발견 아싸 이게 차주 그니까 그 차주일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사람이 그 차에 두고 내릴수도 있어요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저희들은 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스탑 리퀘스트 트래픽스탑 리퀘스트 접어들어놨습니다 코드2지만은 시간상 코드3로 가겠습니다 어휴 야 역시 힘이 좋으니까 이게 드리버트가 너무 잘 되는데 하니까 잘 미끄어져요 와어엤씨 야씨 운전하기 어려움돼 이거 진짜 이거 오우아아우 propelllllllllllllll 아 저기요... 아 미안해요 아 너무 시인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여기다 어 포르쉐? 덤벼 보시지요 미체가 1억이 넘는다면서 나는 이제 1억 넘었어 안 떠볼까? 뭐야 에잇 뭐야 어뜨... 오오오오오! 뭐이고 그럴까봐 왜 넘어갔어 어? 뭐야?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거 튕긴 이거 아 이거 유나이티드 콜아웃이 문제인거구나 네 그래요 저 발 앞인데? 어디? 어우 큰일났다 가자 클럽 히터 나와 오오우 그냥 간다 너볼까 일로와 어 뭐 Open fire 우와우우씨 잡죠? 오케이 발라봐 그냥 잡습니다 정말 빠르죠? 예스 더 오세요 산티아스키 마운티랭 우리 형님들 못따라오는데? 아 이리와? 아이고 아우 우잉 챌린저 타이어가 하루만이 죽여져 어어 너무 아파 자 이제 그만 긁지만 어어? 뭐야? 어 어 어 와 그냥 잡는다 와이씨 어어 아니 아이고 후를무등의 슬픔 자 이거를 이걸 지금이니 아우 오우욱 야 확실히 빠릇빠르다 자 왔어 일므 ras Nhc 오? 왜 안밀려? 쭉이 później 예시 예시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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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만있어 아잇 아 아이고 야 좀 추워 뭐야 이게 이게 차야? 전기차야 뭐야 아 박아야지 아 고고고고고 내가 먼저 음 그래 먼저 어 내가 더 빨라 어여 어어? 포기 안하네 어어 예스 아니 이거를 아 이리 가서 아 어어 흐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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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지금 형이 왜 저래 아, 하나, 하나, 셋! 왼쪽, 왼쪽,왼쪽...왼쪽하니? 그렇지! 막아! 아니 막아야지! 오오...쏘리 야...죽취머따봐! 아이 씨... 아아! 포기할걸 막아봐봐 뭐야 총을 쏴 총을 쏴 아니 총을 쏴 와 했다 와 진짜 야 이거 야2차 제로빼이 1.66초 나올만하네 아, 물론 그 특별한 사항에서만 야, 이거 부각적보다 빠른 것 같은데? 비싼가? 됐다, 와...이씨... 이거 안 뜨라? 뜨라! 안 뜨라? 응? 안 뜨네, 아! 와우... 찰! 아이들! 뜨라! 짠! 안 떠, 됐다! 네, 해 주시고 어? 와, 지렸다! 신나게 달랐다, 달랐다 진짜, 와... 음? 아, 그래서 아까 그 형님이 총선거구나? 뭐야, 총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뭐, 아유, 진짜... 4종 세트래, 아유... 뭐야, 안 돼 결의차, 어... 오케이, 스토트럭? 오케이, 됐다 엥? 어? 어? 어, 내가 이거 있는데? 아! 망했다 아, 설마... 내 거 가, 가자 하나? 안돼! 이제 내 거란 말이야! 이거, 방금, 방금 있었거든 이거? 로케이션 아, 어쩐지 뭐 하나 더 뜨더라 내 거? 풀어줘! 풀어줘! 어허허허 아허, 잘못 기원히 했어 방법이 있지 라바 미안하지마, 차를 뺏겠어 연아 됐다 아, 미안해요? 내 차이고! 됐다 뭐? 너, 너... 뭐? 자식이? 그래요? 어, 왔다 원산 복귀 됐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는 아마 스포츠카를 아마 새로 저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고 네, 한 번 또 찾아뵙겠도록 어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와, 재밌다는 건 진짜 우와 으아 그, 망잡습니다 아니, 로마, 야오 어, 어? 어, 새로운 어, 아, 그래요? 어허 헤 아, 이야, SHE 음... 아빈 음... 음... 무슨 sobie요? 어흐 엥 안 돼와 어허허